아케이드? 정확히 무슨 뜻이죠? 아케이드가? 내가 뭐 게임 장르 같은 걸 몰라가지고 아까 말한 게 제겠지? 저거 둘리언마 아니겠지? 10인승 공룡 새로 나온 공룡 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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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드 겁나 필요해 안녕하세요 TT님 빨리빨리 빨리빨리 골고루 주택이 피벗 없어 야 뭔데 벌써 무겁니? 과일을 좀 먹어 치워야되겠네 과일을 좀 먹어 치워야되겠네 돕댕이 좀 버리고 빠라피리뽕 웨이트 음 음 음 요 미트로 내려갔다가 위험할 것 같은데 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앉아주면 안돼 망할 경사가 있다구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갑자기 목구멍이 너무 따가웠어요 네 새로 나온 거 없는 10인승 버스 고급 버스 아우 저 오늘 요즘 계속 복층 올라와서 잤거든요 오피스텔복층 아침에 강아지랑 내려올 때 실수로 강아지 물통만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깡지 않고 내려오고 좀 전에 보니까 화장실 앞에 그 그 뭐지 카펫 깔아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풍을 쌌네? 하고 딱 봤더니 배변판이 없고 그래가지고 급히 뛰어 올라와서 배변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야 그제서야 쉬로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참고 좀 자네 아우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무깡지 주임관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시도 못하고 뭔가도 참다참다가 어쩔 수 없이 적었다가 가고 나 오늘 얘가 왜 이리 똥을 안 싸나 했네 어 계단 올라갔던 게 화장실 때문은 아닌 거 같아요 아까 그 탈출 성공해가지고 계단 올라갔었거든요 시는 안하고 계속 접고 낑낑거리는 게 오더라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낑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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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 형은 이거 아크 안해요? 어디서 자꾸 말소리 들리는 거 같아 아 스타 끄고 들어오시려고요 가키스님 오랜만이세요 할로 방가 가키스님 빨리 레벨 한 10명까지만 간 다음에 푸테라 테이밍 해가지고 아 푸테라 안장이 또 레벨이 30인가 그렇지 아 아까 나 잡아갔더니 어떻게 복수하지 쟤 누구랑 싸우고 있니? 정갈 가리가리 정갈이 음 아우씨 배불러 급하게 식사를 했더니 그 위가 찬다는 느낌 들기 전에 밥을 다 먹어버리는 거 있잖아 얼떨결에 지금 밥을 세공기 먹고 왔더니 지금 죽고 왔네 이제서야 배불러 채팅방이 조용하네 저희 병 원래 그래요 네 수신이 형 저희 스팀 타고 들어 보세요 낚였을 때도 볼라를 던질 수가 있나요? 아까 볼라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레벨 1 레벨 1이었지 아까 아니다 레벨 2였다 창까지는 만들었을 거야 볼라배울까? 볼라가 작은 공룡한테만 적용되긴 하는데 나 지금 볼라도 못 만들어 푸테라나 사람들한테 적용돼요 레벨 10에 배우네 아까 푸테라한테 낚여가지고 날라갔거든요 무슨 소리 들렸던 것 같아 아 나 지금 더버서 창문을 열고 있었더니 사운드가 이상하게 들려요 바깥에 소리도 들리고 있고 쟤는 뭐 아직도 싸우고 있어 타치 정갈이 피통이 큰게 아닐텐데 저기 12뇌 버스 공격력 진짜 헹퍼놨나봐요 아 넘어가 쇳다리야 나 아까 나무파대 어디다 만들었지? 나무파대 나무파대 저거 컴퓨터 사용이요? 그래픽은 GTX 960 메모리 16기가 하드는 SSD 256인가? 외장하드 테라짜리 하나 있구요 아구 그 왜 CPU는 형편없어가지고 외우지도 않았어요 CPU때문에 방송 많이 터져요 혜인님 안녕하세요 혜인님 뒤에 양자는 어디갔어? 양자 붙이셔야죠 이왕 다칠구 제대로 달아주셔야지 지금 뭐가 저렇게 날라댕기냐 내 파편? 여기도 이제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친구들이 애교부리지 말라고 해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무슨 애교야 닉네임일 뿐인데 돌 땡이 짚지 말고 무겁다 야 괄청나면 안되지 괄청나면 안되지 일단거 버리고 버리고 아우 써버래 이제 이게 풀이 터지듯이 날라가는게 아니라 쓱 사라지네요 아닌가 아까 본건 오리였나 심심하시면 게임을 하면 됩니다 우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 오깨라왜라 으음 으음 까마득하네 중간에 얘 레벨 15 레벨 10에서 볼라만들고 레벨 15에서 저기 뽀로 작업 좀 해주고 보트 쟨 또 싸우고 있는거야 나 저쪽 가기싫은데 이번 새로운 베이스캠프는 요쪽으로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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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아 나 싫다고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리로 뛰어 이리로 벌레들한테 죽었어요 하찮은 벌레시끼들한테 하찮은 벌레시끼들한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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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돌 땡기 좀 집어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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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걸려면 창이 있어야 되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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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다 까지겠네 늘려라 참기야 안된다 플린트 스톱말고 플린트 피버우드 무한번복이죠 조금만 들고 죽고 노구리님도 하이하이하이 네 노구리님도 써버력이 좀 심해 게임 자체가 좀 무겁게 느껴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저 한 8일 9일 방송 맡겼었나요 프린트 이 돌을 깼다가 나 아까 나 아까던 푸테라가 또 보고 올 것 같은데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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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지않을정도로만 아까 푸테라가 저쪽 강 건너쪽에 있었거든요 저 허름한데서 레벨 30 몇 자리가 있진 않을거 아냐 저 위에 집인가 야이씨 터지면 안돼 다섯개 무려 다섯개 불케 불케 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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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찰이 왜 여기 있니 비서부터 머지않아 때려치고 나가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뭐하셨는데 방송 안했어요 그냥 오버워치 했어요 오버워치 제가 오버워치 하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도 없어서 그냥 나무 편하게 방송 꺼놓고 샀는데 새로 산게임인데 즐겨야돼 다섯개 요새 우선 파데작업을 하고 건너갈까 우선 건너 오케오케 뭐라고 하죠? 물길 물길? 아닌데 물다리? 뛰어 여기 너무 휑한데 아이로그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로그님 테이밍된 애들 그리고 테이밍된 애들 레벨을 살짝 보면은 16 아 물 먹고 올라가자 내 내일 죽여줄게 트릭케야 내일 죽여줄게 자 물 빨고 빨리 공룡 하나 테이밍해가지고 집터 주변을 한번 깨끗이 쓸어야될 것 같아요 물 빨고 그리고 벌레고 아주 징글징글한 것들 너무 많아 살기가 힘들어 도도도도 고기 말고 가죽 내놔 고기 말고 가죽 가죽 우선 여기 숨어있을까 조금 더 위에 아 망할 스테미너 스테 고추천합니다 빈하트죠 스테 고추천 저는 스테고 지금 레벨 만드는 안장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트릭케보다 10개 이상 더 올라가나 10개 트릭케가 난 것 같아요 아이씨 목도리 여기 보이게 좀 들어가라 잠깐만요 트릭켓 트릭케가 20 스테고 30이에요 우선은 트릭케 먼저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